최고급 호텔에서 일어나는 주인공 시에라 그녀는 백만발로워의 남자친구 타드를 만나고 최고급 서비스를 받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빠는 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는 시에라에게 부사장이라는 직함이라도 만들어주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내키지 않았죠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이 남자 작은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제이크 호텔계의 거물인 시에라의 아빠 벨몬트에게 자신의 리조트에 투자해달라고 제안서를 건넸지만 초특급 에스코트를 받는 시에라 뭔가 정신없어 보이는 제이크와 부딪히게 되는데 남자친구답게 한마디 해주는 타드 오빠에게 타드를 소개해주고 우연히 카페에서 만났다고 하자 무슨 쌉소리예요 작은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제이크는 2년 전 아내를 잃은 후 장무 알레칸드라와 딸 에비를 키우며 함께 리조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크리스마스가 리조트의 마지막 운영일지도 모르는 제이크 다섯살에 엄마를 잃은 시에라를 위해 부족함 없이 키워온 벨몬트 크리스마스 이브 회복이려고 헤어지는데 알콩달콩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며 여행을 가고 있는 중 타드와 함께 깊은 산속으로 도착한 시에라 도착한 곳은 전파도 안 터지는 깊은 숲 속 다들 너만 믿을게 알레칸드라와 함께 손을 빌려온 에비 산 정상에 도착한 두 사람은 SNS에 올릴 사진을 찍고 로맨틱하게 청혼 신청을 하는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당신같은 남자를 기다려왔다 오빠 어떤 년 거야 소원 종이를 트리에 걸자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던 중 갑자기 눈보러 깨치더니 시에라를 붙잡아주는 타 타드? 한 꼭대기에서 미끄러지던 시에라는 결국 나무에 머리를 박고 말았죠 지나가는 길 웬 사람이 누워있는 걸 보게 되고 서둘러 병원으로 데리고 왔는데 시에라는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갈 곳 없는 시에라에게 자신의 리조트에 묵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정신을 차린 타드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제이크의 리조트에 가게 된 시에라는 옷과 따뜻한 방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때 산짐승이 찾아왔는지 하루종일 걸어가던 타드는 불이 켜진 집을 발견하게 되죠 야 이 미X 도망 이 집의 주인 랄프는 따뜻한 커피도 내주고 놀라서 기절해버렸습니다 산뜻한 아침을 맞이하는 시에라 넷플릭스 센스 뭔데 자고 일어나도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죠 에비는 자신의 인형을 소개해주고 기억을 잃은 시에라에게 세라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사진과 이야기를 하지만 에비와 함께 아침을 먹으러 가자 시에라의 요리 실력은 계란도 야무지게 깨 백종원님도 울고 갈 실력을 보자 그 시간 시에라의 방으로 들어간 호텔 직원들은 시에라가 사라진 걸 알게 됩니다 잠에서 깬 타드는 라이프에게 도시로 데려가달라고 부탁하는데 아직도 시에라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자 일상생활 그리고 청소도구 시에라에게 일을 시켜보자 이불 정리도 못하고 사고는 기본 벤스룸 아휴 빨래는 그래도 쉬우니까 잘하겠지 혼자서 머리 빗기 힘들어하는 에비를 보자 어렸을 때 엄마가 도와준 것처럼 에비를 도와주었죠 제이크의 말에 상처받은 시에라 자신의 이야기를 말에게 털어놓는데 옆에 있던 제이크가 듣고 있었죠 시에라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버려진 게 확실하다고 생각했지만 손수건을 건네주고 애비와 다같이 시내로 나간 제이크는 헤어비기를 준비하면서까지 리조트를 운영하는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비록 썰매는 비싸서 사지 못했지만 시에라에게 다른 기념품을 선물로 사주었죠 그렇게 크리스마스 행사를 즐기는 세 사람 에비를 재우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무언가 호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이불 정리도 못하던 철없던 시에라는 심지어 요리도 연습하고 제이크와 다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앨범을 보고 울고 있었던 알레안드라 많은 추억이 쌓였지만 경영 위기로 인해 리조트를 팔아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책을 정리하던 중 천사인형을 보게 되는데 아내와 함께 산 인형을 버리지 못하고 소중히 보관해두었던 제이크 제이크를 도와 선물 포장을 도와주고 마을 사람들에게 제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리조트로 돌아온 두 사람 지금 서 있는 이곳은 키스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겨우살이 밑이었는데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각자 방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다음날 시에라는 지금까지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모금 행사를 열어서 리조트를 도울 생각이었지만 제이크는 지친 나머지 포기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막마를 내뱉어버린 제이크 제이크가 다시 리조트를 살릴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죽은 아내 이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알레앤드라는 힘들어하는 제이크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시에라는 리조트를 떠나려고 했지만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인형을 건네주며 함께 있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시에라의 계획대로 방문객들을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하고 파티를 준비하기 시작하죠 리조트에 도착한 벨몬트는 시에라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한 가지 단서를 찾게 되죠 알레앤드라는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입은 옷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에 잡히게 되고 시에라의 행방에 대해 물어보는데 전혀 생각이 없어 보이는 타드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드레스를 입은 시에라 어우 개좋네 단둘이 오붓하게 춤을 추고 키스하려고 하는데 사람들 모두 제이크에 초대를 받고 찾아왔고 도와달라는 말을 해야지만 쉽게 내뱉지 못하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힘들 때 제이크가 도와준 것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제이크를 도와주기로 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에라를 소개해주려고 했지만 거짓고를 한 타드와 아빠가 찾아왔습니다 시에라의 기억도 점점 돌아왔죠 그렇게 썸만 타던 두 사람의 관계는 이대로 끝나버렸습니다 잠에서 깬 시에라는 제이크와 함께했던 행복한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날 이후 시에라의 일상은 180도 달라졌고 스스로 밥을 차려먹는 모습을 보고 타드도 놀라버렸죠 제이크의 선물에 행복해하는 애비 그때 시에라가 은 뉴스에 나오더니 제이크의 리조트를 추천해주고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애비의 크리스마스 소원은 바로 애비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제이크는 더 늦기 전에 마음을 고백하기로 하죠 크리스마스의 기적인지 최고급 썰매가 옆에 있습니다 시에라는 아빠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고 싶다고 말하자 시에라의 방송이 끝나고 난 후 노스스타 리조트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고 순식간에 만실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여행을 떠나기 전 약혼반지를 다시 건네주는 시에라 슬퍼하는 줄 알았더니 썰매를 타고 서둘러 도착한 제이크는 곧 출발하는 차를 보게 되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데 산타의 말을 듣고 뒷마당으로 간 제이크는 시에라에게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애비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죠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가 벌써 두근거리네요 넷플릭스 영화 폴링포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까지 영리남이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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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